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녀간에 증여가 적출되어 가지고 증여세가 부과되면은 그 증여세 가산세 가령 이제 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척기간이 15년이잖아요. 일단 10년이 기본이고 그러면 그 가산세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증여세 본세보다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세법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을 잘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정된 게 아니고 매년 바꿉니다. 매년 바꾸고. 그런다 해가지고 법리가 바꿔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리는 안 바꿔지는데 자꾸 뭐 이유를 바꾸고 요유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요건을 바꾸고 그런 거죠. 법리는 크게 보면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질구려한 것들을 자꾸 바꾸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누더기가 되고 걸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양도세 같은 경우는 누더기 세법, 걸레 세법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비아냥 되면서 그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하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하는 세무 공무원들도 자꾸 교육을 안 받으면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중에 좀 실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날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교육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양도세 분야가 그러죠. 그리고 뭐 양도세만 그렇습니까. 뭐 가령 이제 우리가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에 여러 공제 한몫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잘 모르니까 일단 봐야 돼요. 저도 이렇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득공제도 인적공제가 있고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고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어요. 보험료로 이제 공제해주는 방법만 해도 세가지고요.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자나 근로자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액을 모두 전액을 소득공제로 해주고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자만 해줘요. 그리고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일반 보험료는 근로자만 해주고 그것도 전부를 해주는 게 아니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프로를 곱한 금액만 세액공제로 해줘요. 추가로 장애인 관련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해주고 15프로를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단 근로자만 해줘요. 알 수가 없죠. 이거 누가 외웁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일반인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 이유도 있죠. 왜 세무사 영역을 만들어줘가지고 시장 영역을 확보하니까 그리고 세무사 보고 뭐 성실신고 확인서 하라고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것이 세무사 다 이렇게 영역이죠. 밥벌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국세청이 어차피 국세청 사람들이 나오면 세무사 하니까 그러면 세무사협회에 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협회하고 국세청하고는 안과 밖에서 서로가 같은 공조를 하는 상생의 관계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알아서 잘 신고하라 이거예요. 납세자가. 그러면 납세자가 어떻게 알아서 신고해요. 결론적으로는 세무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세무사가 일일이 그걸 또 다 압니까. 우리나라 신고의 거의 태반은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이렇게 전산복이 이렇게 한 그 사람들이 컴퓨터 딱 열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경제적인 효율이 안 나와요.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장부까지 해가면서 한다는 걸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율이 없으니까.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만 신경 써야지 기장 이런 거 조정 이런 거에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세무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전문가들도 세법을 접근하기가 힘든다 이거예요. 세법을 보고 다 그 근거조문을 쫓아가지고 물리해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조문 보기가 겁나죠. 그러니까 대충 남한테 들은 이야기로만 이렇게 탁탁탁탁탁 하고 뭐든지 오면은 아 그건 내가 잘 할 수 있어. 일단 그렇게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다가 또 이제 펑크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협회에서도 세무사협회에서도 저한테 지리회신이 오는데 그 기사니를 잘못 잡아가지고 하루 잘못 잡아가지고 달력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를 놓쳐가지고 가산세가 100이니까 그게 몇 억이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한다.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게 세법급이다. 날짜 계산하는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세법에서는 법령의 세법의 부지를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산세를 매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가산세가 얼마나 하냐면 납불불성실 가산세를 이제는 하루 단위로 이렇게 매기는데 납불불성실 가령 이제 납불불성실 가산세가 우리가 이제 신고기한이 있어요. 신고기한. 신고세목 같은 경우는 다 신고기한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5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부가세는 매년 그 다음 달 7월 15일 1월 15일 2기는 1기는 2고 2기는 2고 법인세는 12월 법인이면 3월 달까지 이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6일부터 이렇게 납불불성실 희세가 가산이 되는 거죠. 이때가 기산점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자진납불일 또는 이제 고지일까지 하는 거죠. 고지일. 고지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달을 줘요. 한 달을. 한 달을 대체로 한 달을 납불불기한을 주는데 이때 내라. 안 내면 이제 애기서부터는 가산금이 올라가요. 가산금. 가산금은 한 달 단위로 올라가요. 한 달 단위. 납불불성실은 이제 하루 단위로 이렇게 고쳤어요. 하루 단위로 고쳤는데 지금은 이제 얼마를 했냐면 하루 단위로 하면서 예전에는 2019년에는 0.03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으로 따져보면은 10.95 였다고요. 이거를 2019년 이후부터는 이게 0.02으로 낮춰져서 0.05 낮춰졌다고요. 그래도 이게 이렇게 연으로 해보니까 9.13%가 돼요. 이게요. 그래도 상당히 센 겁니다. 연으로 따져봅시다. 9.13이에요. 9.13% 지금 시중이자율이 지금 2019년 2020년이 보니까 2019년 이자율이 시중이자율 1.85에요. 1.85% 다고요. 그리고 가산금은요. 한 달 단위로 하는데 이것도 이것도 2019년 이전에는 1.72%에요. 그런데 2019년 이후에는 0.75%로 해줬어요. 이거를 60번 곱해요. 가산금은 60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가산금만 빼고 이 가산세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얼마나 나올까? 자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3천만 원을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은요. 납법을상실 가산세가 그러니까 연으로 하면은 10점 아니 9.1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0.9 9.13 이게 이제 2019년 거 전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네요. 10.95 그러면 거의 엇비슷하다 하고 1년이면요. 1년이면 328만 5천 원이 나와요. 5천 원 네 그러면 이게 10년이면 3285만 원이 나와요. 이게 만일 3억 이면요. 어떻게 됩니까? 3285만 원이 되고 3억 2천 8백 5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10년 되면은 본세보다 더 높아져 버린 거예요. 납법을상실 가산세가 이게 납법을상실 가산세예요. 납법을상실 그러면 이게 신고 불성실을 해볼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보통은 10%예요. 가서 신고를 할 때 10%고 무신고는 20%예요. 그리고 부당으로 뭐 장부를 허위 기장했다든지 이런 걸 부당으로 사격이 있다 부정하려면 40%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40%가 되니까 만일 이제 3억을 기준으로 하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보통은 다 증해세를 무신고 하다가 적출이 되니까 20%를 계산하면요. 이게 플러스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3억 8천 8백 5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3억보다 훨씬 많은 8천 8백 50만 원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가산세로만 만일 이게 부당 가산세가 매겨졌다. 증해수 안 되려고 뭐 이렇게 조금 장난을 쳤다. 라고 하면은요. 이게 1억 2천만 원 40%를 더 해버리면은 4, 4, 3, 10이 이르면 1억 2천만 원이 되잖아요. 1억 2천만 원을 그러면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5억 5억 8백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5억 8백 50만 원. 그러면 증해수 3억 보다 2억 8백 50만 원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죠. 가산세 무섭죠. 이렇게 그래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제척기간 다 돼가지고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키워서 이런 걸 보고 이제 키워서 먹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10년 제척기간 10년을 그냥 딱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또 사기기타 부정 부당 무신고 가산세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40%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무서울 수밖에. 그러니까 본세만 내면 억울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산세를 때려버리니까 10년 치를 때려버리니까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낼 수가. 실제로 저는 본세가 한 35억인데 뭐 이것저것 다 합해가지고 해버리니까 가산금 가산세 해가지고 뭐 65억 나와버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막 이렇게 많았는데 그 재산 다 공매하면은 100% 그 가격 시세 그대로 공매하면은 되는데 세금을 간신히 내는데 그 공매하면은 공매가 보통 20% 30%씩 다운이 돼가지고 공매가 되니까 그래도 체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대 부자가 한방에 가버리더라는 거죠. 본세가 35억에다가 가산세 뭐 이렇게 합해 보면 65억이면 벌써 그것만 해도 1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내 재산을 지키는 거는 과세 처분을 안 맞는 것이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과세 처분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평소에 해놔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 잠깐의 그 품돈을 아끼려고 전문가 만나는 거 이런 거 조력 받고 조언을 얻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맥주집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런 사람들 말 듣는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무시하다가는 그렇게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문가를 찾을래 해도 솔직히 누구를 가야 될지 모르죠. 그냥 인맥 따라서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또 생기죠. 이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5년간의 국세 뉴스를 보니까 5년간 5년간 이 부실가세로 해가지고요. 불복으로 폐소돼가지고 환급해준 그 금액의 세금이 10조 7천억이래요. 10조 7천억 그러면 가산세를 이런 식으로 배보다 배꼽 더 크게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동안 받아 놓은 가산세도 있는 거죠. 그런데 가산세는 거의 지금 2019년 이전 거는 다 10.95% 있잖아요. 2019년 이후는 9.13% 이니까 지난 5년간 이니까 2019년을 기준으로 하면 다 10.95%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환급을 해주면 얼마를 해주는지 알아요? 환급 가산금 은 비리비리 해요. 제가 이거를 표를 하나를 그린 거였는데요. 자 A가 4 3 2 1 이에요. 그러면 2012년부터 13 14 15 16 17 18 19 20 2020년까지 이렇게 하면요. A가 4%에서 4.0% 2012년이 2013년이 3.4 였습니다. 이쪽에 3.4 가 되겠죠. 3.4 4.0 그 다음 2014년이 2.9 에요. 그러면 이 정도 되겠죠. 2.9 그 다음 2015년이 2.5 였어요. 2.5 그 다음 2016년이 1.8 입니다. 1.8 1.8 그 다음 2017년이 1.6 이예요. 1.6 그 다음 2018년이 1.8 이예요. 1.8 이 정도 1.8 그 다음 2019년이 2.1 이예요. 2.1 그 다음에 2020년이 다시 낮춰가지고 1.8 이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환급가상금 이율이에요. 환급가상금 이율이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환급가상금 이율은 내려오는 거죠. 하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이자율은요. 여기를 보면 2013년은요. 전부 다 이렇게 2.8 뭐 이렇게 이렇게 밑에예요. 다. 이렇게 시중이자율은 이렇게 밑이고 올라간 시점이 1.66 1.2.02 이 정도 2017하고 18년만 시중이자율이 조금 높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중이자율보다 조금 높은 그고 이 정도에서는 시중이자율보다 낮은 환급가상금 이율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고리대금 사체업자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국가가. 국가가 일단은 당겨요. 부실가세라도 10조 얼마를 당겼어요? 10조 7천억을 당겼어요. 7천억을 삼겼는데 이걸 불복해가지고 해주는데 3년에서 5년 걸린다 했죠. 기본적으로 3년은 기본이에요. 그러면 3년에서 5년이면 이동도 10조 7천억을 자기가 국가가 운영해가지고 운영이익을 낸 거예요. 운영이익을 냈는데 나중에 돌려줄 때는 이것밖에 안 돌려준다 이거예요. 가산세는 10.95%로 해가지고 끌어당겨 나중에 돌려줄 때는 미미하게 돌려준다 이거 이자 쳐가지고 그러면 그게 고리대금 사치업자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자가 가산세까지 가산세 폭탄 받아가지고 그거 돈을 내기 바쁜데 내기 바빠가지고 못 내면 집안이 망하고 사업은 망했다 해가지고 세금 그거 안 봐줘요. 그러니까 콱 눌러버리지 눌러버리잖아요. 목을 콱 눌러가지고 어떻게든지 다 압류할 거 있으면 압류하고 공매해버리고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한 번 실수하면 재기불능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민복을 복지를 항상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국립 민복에 평화롭고 화평하게 살게끔 그러면 잘못했더라도 그 세금을 내가 안 내서 못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워서 못 낸다 하면 그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번에 내게끔 재기의 가능성을 줘야 되는데 아 그런 게 없어요. 한 방에 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는 그래서 이게 고리대금 사첩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부실가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실가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이 국세청에서 승승장구를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부실가세 하셨습니까? 그러면 백 단위하고 천 단위가 같아 이러더라. 그러니까 백억 단위로 과세하는 거하고 천억 단위로 과세하는 게 틀리다 이거예요. 내가 승진하는데 천억 단위 과세 실적을 했다 해야 이제 승진이 되는 거잖아요. 경쟁이니까 그러니까 백억 단위 과세한 사람하고 천억 단위 과세한 사람하고 그러면 누구를 먼저 특성을 시켜주겠냐 특별 승진을 그러니까 천억 단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실가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그거 뭐 인용되든 말든 과세처분 취소되든 말든 나는 일단 부과하고 나머지는 나는 신경도 안 써 이러더라. 그래서 이제 과세행정실명제를 만들었죠. 과세행정실명제를 해야 된다. 피드백 부실가세 한 사람이 자기가 과세실명 이름 석자를 걸고 해라.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과세행정실명제가 하고 나서부터는 전투에 나가는 사람을 총칼을 다 뺏어가지고 무슨 전투에 나가라고 그러냐 막 벌멘소리를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국세청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는 시간 나는 대로 부실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시면 좋아요, 라이크, 구독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